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깻잎장아찌 당했네 깻잎장아찌? 맛있겠다 왜 또 배를 봐 배 많이 들어갔어 그러네 뭘 안 먹었나봐 뭘 안 먹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안 먹고 똥싸고 그러면 3kg까지 어제 저녁 안 먹고 아침에 똥쌌어 맞아 3kg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귀신이야 귀신 귀열이거든 귀열이거든 귀가 10개라서 귀열이 오늘 석밥을 갖다가 뭐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맛있는거같이 단맛이 맛있고 식감좋고 단단한 콜라비를 잘라서 같이 석밥을 합니다 맛있게 되죠? 딱딱하지 않아요? 사근사근해요 자르기는 힘든데 씹을때는 부드러워 오 안 딱딱하네 자르는건 딱딱한데 씹는건 아삭하게 내가 역시 설명충이야 갑자기 갈비 닦고 있어 우리 직접 갈비도 떠 오늘 할찌는거 너무 많다 아 진짜 신난다 잠깐만요 이 프로의 손길들이 나온 프로의 손길 우리만의 가진 갈비 양정을 해가지고 그냥 막 주방 찍어도 되나 우와 어머 아픔 얼굴도 하고싶은 해줘 예예 빗쟁이 나와서 빗쟁이 돈받으러 와서 안돼요 빗쟁이 돈받으러 온데 빗쟁이들은 유튜브 안해 빗쟁이 유튜브 안해 빗쟁이 유튜브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소보소는 온다니지 소보소는 소보소는 뭐에요 소갈비야? 우와 그냥 먹어도 될거같아 좀만 잘라줘 보세요 먹어보게 아유 아까 보셨잖아 소보소는 먹어봐도 돼요? 이거를? 진짜? 네 나 아까 남아 놓고 하나 드릴까요? 우와 대박 칼질 대박 그냥 먹어도 돼요? 진짜? 소갈비 그냥 먹어도 돼요? 진짜? 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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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새우 채우자 소갈비 깨끗한데? 얼굴 안다고 속 esque 목소리가 아 진짜요? 얼마나 목청을 크게 띄었으면 아 얘는 얘는 소고기고 얘는 돼지고기죠? 아 진짜? 아 이렇게 내가 멍청해 뭘 알겠어 뭘 알겠어 아니 옆에 설명충이 너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빨대이모야 빨대이모 우리는 고기 안 해요 반찬만 해 아 맛있겠다 그치? 소금만 타자고 소긋을 칠 때는 밑에는 살짝 치고 위에서 올라가서 버티지나? 뒤에는 배추 이미 절여놨네? 뭐지? 절여서 씻어서 소긋을 칠 때에는 배추는 살짝 치고 위에서 올라가서 버티지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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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